오늘은 청취자 조호원익 씨가 좋은 음악을 만들거나 잘 팔리는 책을 쓰면 그 음악이 공연될 때 또 그 책이 팔릴 때마다 저작권료를 받는다고 들었는데 그 저자나 작곡자가 혹시 세상을 떠나면 그 이후에는 그 저작권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보내오셨습니다. 저작권료는 다들 뭔지 아시죠? 예를 들어서 노래방에서 우리가 노래 부르면 한 곡당 한 3,400원 정도의 저작권료가 노래방 사장님 주머니에서 빠져나와서 그 노래의 저작권자인 작사 작곡자의 통장으로 들어가는데 이런 저작권은 저작권자가 죽고 나서도 70년 동안 인정됩니다. 법정 상속인이 있잖아요. 가족들이 저작권료를 받는 거죠. 사후 70년이니까 이게 좋은 노래 하나 작곡해 놓으면 증손자가 나이 들어서까지도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끔 신문기사에 그래서 어떤 가수는 사람이 좋아서 선후배 가수들한테 무료로 곡을 막 잘 써주기로 유명하다 이런 이야기가 쓸릴 때가 있는데 이게 그래서 이게 꼭 사람 좋아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곡이 히트하면 저작권료가 이렇게 오래오래 들어오니까 내가 작곡한 노래이긴 하지만 내가 부르는 것보다는 저 친구 저 선배나 후배 가수가 부르는 게 더 인기가 많아질 수 있겠다 싶으면 그분 입장에서는 공짜로라도 그 곡을 그분한테 주는 게 어찌 보면 남는 장사인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혼자 그냥 흥얼흥얼 노래 부르고 있는데 어떤 분이 혹은 유명한 가수가 다가와서 그 멜로디 마음에 드는데 내가 이거 노래 좀 가져다 불러도 될까요? 그러면 왜 내 노래를 갖다 쓰려고 하세요? 라고 하지 말고 얼른 갖다 부르시라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저작권은 말씀드린 대로 사망해도 후손한테 상속이 되는데 상속세는 내야 됩니다. 그리고 만화 캐릭터처럼 저작권을 사람이 아닌 기업이 갖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작품이 발표된 후에 70년 동안 저작권이 인정됩니다. 이런 규정은 전 세계가 똑같은 게 아니라 나라마다 다른데 우리나라는 예전에는 사후에 50년 동안만 인정하는 걸로 법규가 되어 있다가 한미 FTA 이후에 미국의 기준하고 맞추는 차원에서 70년으로 저작권 기간이 늘어났습니다. 친절한 경제였습니다. 알아야 될 것들만이 안내를 해줘. 눈높이에 딱 맞는. 만인의 경제 과외 선생님.